2층에는 객실내 좌석 및 TV 및 보관함에 있고, 2층에는 객실내 좌석 및 객실밖 보관함에 있습니다. 착용방법은 객실내 TV영상의 안내 포스터를 확인해 주시고, 기상상황시 승무원 안내에 따르시기 바라며, 코로나19 반응 예방을 위해 박스를 꼭 바르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방문은 객실내 TV영상의 안내 포스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방문은 객실내 TV영상의 안내 포스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방문은 객실내 TV영상의 안내 포스터를 확인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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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